기분이겠다. 이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려면 정말 편안해지는 겁니다. 여러분 재미있어요? 재미있어요? 이번에 또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한 분 왔습니다. 그런 또 수많은 노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구미에서 난 가수가 참 인기가 중천하는 가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. 벌써 아시는 분 아시는구나. 이 구미에서 난 처녀는 또 아리랑 처녀라고 그래. 아리랑 처녀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제 요새 마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리랑 처녀와 하리랑 처녀는 헛둑하신 그리움은 떠나오는 줄을 버린 것 수십 한 세월 먼 그녀를 다 안 떠나 1, 2, 3, 4 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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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농이를 위해서 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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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월이 일을 수령하는 마음 바래 워, 둘, 셋, 워! 아리, 아리, 아라리여 아리랑 동일을 잃은 거 어렸던 이 날은 아리랑 저녁 아리랑 동일을 잃은 거 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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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기쁘고 기쁘운 숲속에 온다 장세가 전만 닿을 개워 노래 부르는 말 찰떡말라 찰떡말라 끌리는 목소리를 어디 해 안 들리나 나를 울리나 아침이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리깐 고기를 위해서 언행거리 기다리나 아리깐 고기를 위해서 언행거리 기다리나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리깐 고기를 위해서 언행거리 기다리나 아리깐 고기를 위해서 언행거리 기다리나